지금 너한테 더 힘든 일을 겪게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.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면 안 돼요?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고마워. 우리 벌금 놀이 할까요? 벌금 놀이? 미안하다. 고마워. 한 번 할 때마다 벌금 5천 원. 그 돈 모아서 뭐 할 건데? 모아지는 거 봐서요? 왠지 그 벌금 내가 다 낼 것 같은데. 그럴까 봐 하자는 거죠. 고마워. 고맙다, 츄야. 5천 원! 시작하자마자 벌금. 짠. 거슬러주세요. 뭐예요?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. 그렇다면 잠시만요. 잘 찾아보세요. 없어라. 오! 짠. 오케이, 오케이.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. 짠. 그랬지 그 지갑을 굉장히 큰 걸 사야 될 것 같은데. 오, 예. 금고를 사야 되나? 너무 늦어서 할머니한테 걱정 듣지 않을까 모르겠다 잘 말씀드릴게요 너무 운전 많이 해서 피곤하지 않으세요? 하나도 안 피곤해 다시 갔다 오자고 해도 갈 수 있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먼저 가세요 들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치유야 잘 자 오빠도요 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